시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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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나도 이쁘다 나도 알아 가자 하나 둘 셋 신부님 스튜디오로 이동하실게요 네 시윤 선배는? 도착했대 스튜디오에 왜 내가 더 떨리냐 아까부터 아랫배가 뻐근하다니까 아우 이상하다 아까는 그냥 살짝 땡겼는데 아파? 배가 많이 아파? 요조컨걸로 막 지르는 것처럼 어머 어머 아 아 아저씨 병원으로 가주세요 아 빨리 미워 괜찮아? 아 애가 애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? 아니 나르시 나르시 세상이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나르시 아 지윤씨 우리 나르시 어디 있어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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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십시오 어 나래야 여보세요 민구씨? 저 나래는 네? 병원이요? 나래야 괜찮아? 배에 가스가 차서 그런 거래 걱정 많이 했지 하 당연하지 얼마나 걱정했는데 쉬지 않고 먹을 때부터 알아봤어 별일 없어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동아씨 여기 잠깐만 계세요 우리 나르시 검사실 좀 갔다 갈게요 갔다와 네 아 괜찮아요? 너무 놀랬어 여기 잠깐 앉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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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